돌려. 나와봐요. 나와봐요. 어떻게 된 거였어? 우리 저거 시킬까? 왜 저렇게 맛있게 먹어? 어머. 저거 우리 설이 아니야? 여보, 잠깐만. 우리 설이 TV 나왔어. 진짜 설이네, 설이. 옆에 저거 쭈마니 아니야? 밥도 두개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족분들이 나와 계신. 네, 밥김치야? 네, 밥김치. 고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화번호도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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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